미추홀구가 올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선정한 민선 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. 미추홀구는 공약이행 분야에서 추진 완료 9건, 완료 후 계속 추진 97건, 정상추진 44건으로 150건의 공약 중 106건이 완료되거나 이행돼 70%의 이행률로 타 지자체보다 높은 이행 완료율을 보였습니다. 미추홀구의 민선 7기 공약은 일자리와 교육, 복지, 안전, 건강, 자치 등 11개 분야의 150개 세부 공약사업을 담고 있습니다. 주요 공약에는 지역시장형 일자리 5% 확대, 안전재난컨트롤타워 구축,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실시, 미추홀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등이 들어 있습니다.